한 번 올라갔다 갈게요 한 번 갔다 갈게요 아탈 있어요 한 번 갔다 갈게요 킬 나올 것 같아 들이대요 아 존나 못하네 뻔하지 이런건 들이대는거 뻔하지 그건 죽은거야 이미 풀도 없어요 노풀이에요 효라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곁에 머물겠어요 나 항상 그대 나 항상 그대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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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 턴져버리기 아 이거 이런 게임은 이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터 푸는 게임을 야 어가미 좋아요 어가미 어이 느낌 안좋은데 아 아 아 부츠 그래 왜이래 아 무장새끼야 아 부빙 부쉬해서 존나 틀었는데 이걸 끄네 아 콩스 아 1대1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정수여가지고 전멸 없어 이새끼 지금 보이루다 이새끼야 오 뭐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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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네 아 야 큐를 씨발 큐가 안맞았나보네 큐가 안맞았어 그 뭐 스펙션 빼라 했는데 아 가비 질리언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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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리언 궁 써줘 야 빨판아 야 빨판아 아 존나 붕그런 리신 태끼 존나 리신 어디선가 집에 가고 있겄지 나 궁 2초거든 이럴줄 알았다 이새끼야 아니 꼭 딸피에 리신이 이게 1,2랩이 아니다 보니까 쪼랩이다보니까 꼭 애새끼들이 정글링을 하고 가요 이거 인정하시죠 돈이 약간 모질라니까 꼭 딸피어도 이제 좀 템이 나와있으니까 정글은 먹을만하니까 꼭 정글링을 꼭 하고 가더라 어 사람 심리가 그래 음 궁 있잖아 궁 있잖아 궁 있잖아 나 좀 살릴 수 있잖아 이거 이런거 물 수 있잖아 이런거 질리언 질리언 궁 궁 써주면 완벽해 질리언 궁을 써줘 궁 아 궁 씨발 그렇지 이게 대박이야 이거 개의 2 Здесь 지금 게임엔 궁 궁이가 4개여가지구 나이스 샷 안대평 이런거 존다니까 이런거 desone crazyz 대박났잖아 지금 대박났어 이거 초대막이야 툭팩 해전만큼 다해줬다고 생각한다 나 물해점 받아온다 툭팩 해전만큼 다해줬다고 생각한다 툭팩 해전만큼 다해줬다고 생각한다 나 물해점 받아온다 아니 이거 용수까지 완전히 빼줬는데 이거 지네 피오라가 압살하네요 거의 뭐냐면 피오라가 압살하네 트린다미어를 지금 다이안한테 워컴 날려나 야 CS 나도 지금 뭐가 약하지 않겠냐 트린아 아 베네시 빨리 가야겠는데 베네시 빨리 가야겠는데 이 정도는 추천 다들 한 번씩 봐드릴게요 베네시 끌려야겠는데 붙임 loop 붙임 응? 지가 뭐 수많은 뭐 내가 무게는 닐들 누가 되는지 어디로 들이 아 ㅈㄴ 잘하는거 같아 다잡아 다 안가냐 이거? 다 딸핀가? 야 오지마 이쪽으로 운영당하고 있네 3명이상 바로 못 칠거 아네 어떻게 터졌냐? 운영 너무 많이 당한다 질리언 버프 줘봐 질리언 버프 있잖아 야 질리언 구워 질리언 질리언아 다이넥 올라오면 좋대 이거 게임 근데 우크가 번질듯 역시 번질듯 어? 어? 아래? 아 ㅅㅂ 지금 왜이래 어 ㅈㄴ 못 들리네 게임 누구냐 얘? 그레이브지냐? 하나만 더 내려가봐라 아 게임이 이상해 게임이 이상해 바텀 막아야 돼요 이거 아 이거 근데 진짜 잘싸워야돼 이거 이거 스노우 뭐 그럴거같은디 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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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 기다려 그분 기다려 기다리라고 좀 성틀벨 치지말고 좀 아 제발 질리언은 포즈를 또 왜이러는데 아 오용이네 제 ㅈㄴ거같네 게임 이거 아 진짜 이거 좀 기다리라니까 좀 애들이 미쳐봐주구 아 기다리라니까 아이 그거 좀 아 나 ㅈㄴㅂ 나네 이거 두억짓이 쳐 억제비 쳐 이거 억제비 쳐 억제비 쳐 억제비 두개 쳐 억제비 쳐 억제비 쳐 억제비 쳐 아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로 아 이런 게임치네 완전 오브 왔는데 이거는 진짜 툭패가 막을 수 있겠지 이거 질병풍 있지 아 루시안 암덩어리 쓰레기 암덩어리 아 쓰레기 암덩어리 아 짜증나네 아 쓰레기 암덩어리 아 쓰레기 암덩어리 아 미친놈들이네 아 이걸 지내 아니 이걸 져? 이 게임을? 야 툭패가 거의 한 3인분 정도 하지 않았냐 이번 게임은? 아 진짜로 3인분 솔직히 하지 않았냐? 아니 3 아니 3인분 정도는 하지 않았냐 솔직히 이게 3인분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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